뭐가 있을까? 형의 그 음룸 위소 아버님이랑 쏙 닮았죠? 이 사이 이렇게 한 젓가락씩 가져가자 오케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껴서 먹자 형이 노른자 먹어요 형 책을 주는 거야? 형이 노른자 먹어요 형 또 이렇게 노른자에게 풀어먹은 거 어떻게 알고 형 노른자 먹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왜 이렇게 wings 반박자 왜 이렇게 안무 불안한다고 오 둘이.. 박자가 다른데요 너와.. 둘이 박자가 너무나 다른데 심지어 빨라 내가 반박자 다르게 하고 있어 오케! 저기요? 밥 만들어야 돼요. 지금 몇 시야? 여덟 시. 여덟 시 일곱 오십시오. 왜. 한 시 일곱 오십시오. 한 시 일곱 오십시오. 한 시 일곱 오십시오. 일어났어요? 응. 나한테. 저 약간 좀.. 안 열어주고 싶다. 아 진짜 왜 그러세요? 뭘 왜 그래? 아 진짜 막 답을 기다리는 것만이야 일로 와요 좀 봐 내가 채팅창이 안 보여서 그래 왜요? 닫아야 된다 오케이 형 생일 축하해요 어 그래 고마워 형 왜? 사랑해요 고맙다 왜 말을 안 해요? 말을 안 해요? 고맙다 말을 한번 해줘야지 됐어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그런 거 안 나가지 말을 한번 해줘야지 네 사랑한다 갈게요 너 문 좀 닫고 가 너 문 그거 안 닫... 형 근데 뭐라고 안 들렸어요? 아니 사랑한다고 그 문을 지금 잠겼을까요? 한번 오픈하고 갈게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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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누구예요?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 왜 무서워? 왜 무서워? 진영이에요 aire 진영이에요 gods 와 κα 상상도 못했어. 왜? 왜? 왜 상상 못해? 왜 상상 못해? 왠지 알려줄까? 난 너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. 그것도 한 줄! 진짜... 예상도 못했었고 진짜 못했었고 근데 중간말은 다 이렇게 흥믿하고 끝말이 되게 처음 들었어요. 마지막! 나! Sana야 해야 돼 해야 돼! 너무 Luk만하니 상상도그 상상도웠어요! 나 arm교육blood 진짜 나왔습니다. 진짜 한 10분 동안 보실다고 생각합니다. prophecy Lyia Squamaқ 난 제일 길게 받아본게 형 밥먹을래구야 감점을 안당했다면? 이겼겠죠 이겼죠 손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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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1등 네 자 둘이 손잡으세요 손잡고 네 달려가방탄 슈가형이랑 이런 인연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봄보야지도 감독님과 함께 했거든요 앞으로 더 손잡는 날만 가득한 맨날 써야돼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해주세요 좀 치대주세요 윤기한테 치대주세요 잘하긴 하네 잘 치대긴 하네 어우 잘치대네 아우 키웡아 꼴찌 뭘 자랑스럽게 꼴찌 라고 하세요 자 손잡으세요 손잡으세요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어 야 텔레파즈 좋지 자 갑시다 어 텔레파즈 좋자 과연 비와 슈가에 야 생각하지마 우리 야 손잡고 해 손잡고 우리 한몸이야 야 서로 진짜 안맞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거 봐야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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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러 흑백 하나 둘 셋 흑백 그렇지 오오 김치만두 고기만두 하나 둘 셋 고기만두 야아아아아아 따와 코트 패딩 하나 둘 셋 코트 누가 누가 오고 팀워크가 안있어 그래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다년간 이제 일곱명가 살면서 가장 의견일치가 안된 멤버 처음엔 사실 태형이었거든요 어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의견일치가 가장 안됐던 약간 접점이 없어요 뭔가 의견이 안맞고 싸울 것 같으면 그냥 손을 잡을게요 하하하하 아 조용히 손잡네 아 손 몇번 잡네 아 손에 관점포인트 야 지구 야 지구 오는 말 있잖아 이렇게 야 이거 야 이거 꼭 지켜줘 꼭 지켜줘 야 수영이 처럼 해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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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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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넘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래요 예언이 아 어머ragt 땡 오 empez 귀엽네 mijn 아 그래 꼴등을 해 주세요 사실 꼴등은 슈가 스토릿 스토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icz 하하이와ikle대한건 하하이와이와ilee 하하 dread 와 진 형이 와 스토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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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거 V V 갖다 대면 안돼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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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줘 손 됐어? 네 손 모였어 됐어 됐어?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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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가 나는 이제 영혼의 프렌드죠 약간 이어질 느낌이에요 지금 뒷모습 봐 형이가 저런 게 없어서 허전했구나 저런 게 없어서 허전했네 저런 게 없어서 허전했네 지금 윤기 캐릭터가 없어서 허전했네 근데 슈가 형이 있었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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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여러분이 웃는 얼굴을 엄청 원해요 추가상 오오 귀엽네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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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중에 있는 가운데 뒤는 몇 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하아 하나 아이고 하나 아이고 거창하네 히 두두.. 두두둥 두두둥 준비 시작! 지금 상관이 없어요. 손이. 생각이 없습니다. 이게 스페치지가 않아요. 저는 안 생각하시네요. 저는 슈가형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슈가형 랩이 가장 좋습니다. 다른 앨범에서 끝나게요.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. 스펙트럼! 제가 맨날 한 번 더 슈가형 곡마다 슈가형 랩을 또 이 랩이랑 비슷한데? 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. 마치 카멜레온 같은 남자야. 저희의 이번에 나오는 앨범도 들어봤는데 아.. 장난 아니다. 어떤 앨범을 가장 좋아해요?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의 앙팡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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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팡맨은 되게 좋아합니다. 저는 앙팡맨 앙팡맨은 제일 좋아해요. 앙팡맨 한 번만 3대로 슈가형 유로 좋네요. 저희가 성공을 하면 10달러 드리고요. 10패를 하면 국어팀 10달러 뺄게요. 그치. 이런거 안하는거 좋아해요. 형! 형 저희 10달러 걸렸네요. 아냐 아냐 10달러 손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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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처음 손잡아 첫번째 손 잠깐만 가 야 욕강이를 사라잖아 아 그래? 사라 와 형 위에가 더 맛있어 위가 더 대박이네 아 형 와 손잡아 소요 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